네 다시 수송태가 진행성태가 뭐라고요? B-B-B-B-B 방어로 들었습니다. 아까 내가 수송태가 B-PP고 진행성태가 B-B-B-B-B-B-B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그지? 네 해석해볼까요? 그들은 그들은 굽고 있었다 쿠키를 굽고 있었다 네 쿠키 W-B-B-B-B-E-K-E-D 아 베이크 베이크즈 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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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쿠키가 구워지고 있었다 그 뒤에 네 그 다음에 2번 제니터는 수연씨 얘기하는거죠? 제니터관리인 수연씨 얘기한다 원래는 욕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어떻게? 격렬하게, 열심히. 격렬하게 청소하고 있었다. The bathroom is cleaned by... 어쩌면 다 썼네. 나가시고 있다. 딴 세커면 안 된다고 그렇지? Is being cleaned by the genital being. 욕실이 청소되고 있었다. 3번, 기본 개념을 생각하십시오. 아, 유승이 농사죠? 모든 아이들, 반의 모든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다. The break ground. 얘기하지 마. Be, being, pp하니까. Be, being, pp하니까. Be, being, pp, by. 일단, being 용서 뭐 써야 돼? Is. 그 다음에. What? Being. Being 쓰고. Being used. Used. By,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운동장이 사용되어 주고 있다. 모든 아이들에서. 하죠? 네, 다음에. 4번. Are using 용서죠?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를 구하기 위해서. 작동시키기 위해서. 기계와 공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죠. 컴퓨터를 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하기 위해서. Being. Being. Used. By. By. By? By we? By we? By? By? By 다음에 무슨 성격만 알아야 돼? By? By? By us가 나가야 되죠. 목적격이 나가야 되죠. By being. By.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5번. 나는 희망한다. 뭘 희망해? 너의 홈스테이 가족이. 대해주고 있기를. 너를 잘 대해주고 있기를. 희망한다. I hope that. You. You. Are. Being. Treated. Were. By. By. By you. 스테이팬민이죠. 네. 6번. 불쌍한 소녀가 느꼈대. 뭐하고 느꼈어? 전세계가 그녀를 랩했. 비웃다죠. 얘가 한 단어. 비웃고 있다고 느꼈죠. 그 불쌍한 소녀가 느꼈죠. 그녀가 뭐하고 뭐하고 느꼈어? Was. Was. Being. Was. Being. Left. At. 비웃. 비웃을 받고 있다고 느꼈거죠. 자 7번. 사람들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많은 다른 언어를. 아프리카에서. 많은 다른 언어들이. 그럼 많은 다른 언어들이. 말해주고 있는거죠. Are. Are. Being. Being. Spoken. Spoken. By. People. People. By. People. 안쓰는거 없구요. 그렇죠. 네. 얘나. 네. 8번. 8번. 나는. 싫어한다. 아. 그것을 싫어하는데. 그렇죠. 네. 그걸 싫어하는데. 뭐했을때. 다른 사람들이. Make. 나는 이게 싫죠. 내가. I. I. Am. Being. Made. Made. 5번으로 한 단어. 여기까지. 바이라도 쓰자. 이거 한 단어. 그 다음에. 9번. 자동차 메이커들. 너같은. 니싼이나 토요타같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뭘 개발하고 있다. 몇몇. 클리니컬 테스트. 클리니컬 테스트. 뭐죠. 네. 임상실험 얘기합니다. 임상실험. 몇몇. 임상실험을. 개발하고 있다. 몇몇. 임상실험이. 뭐 나와야 돼. 어. 인상. 테스트야. 테스트. 내가. 내가. 다시. 나한테. 중학교 1학년 거로 넘어가게 하지마. 초등학교 2학년 거로 가게 하면 안 돼. 그치. 안 돼. 못해. 도전 갈 수가 없어. 테스트. 테스트. 그 다음에. 현재. 아잖아.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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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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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벨로프드. 어. 디벨로프드. 네. 바이블롭. 이런게 들어가면 되죠. 다시. 비.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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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네. 좀 낯설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법. 나는. 들어갈 수 없었다. 욕실로. 왜냐하면. 그 관리인이. 뭐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것을.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그럴 수 없었죠. 왜냐면. 그 욕실이. 뭐.. 뭐냐. 아. 잇. Was. 빙. 클린. 네 다시 또 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자 영작 하는거네요 네 영작 들어가겠습니다 성태 문자 만드는거 비딩 pp 하고 있습니다 진영성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한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지 네 현재로 하고 기부스레 네 1번 뭐라고 해야되니 is being given to this melody 비빔 비빔 그 다음에 돌인가 어떤 돌 리버벤카는 강뚝이야 강뚝으로부터 돌이 롤 굴러 내려왔대 어디 밑으로 내 발밑에서 돌이 막 굴렀던거지 그리고 그녀가 강 안으로 당겨 들어가 지고 있었던거죠 과거지 그치 어떻게 나와야 돼 she was being fooled into the universe 분위기에 어쩌면 되게 다급한 상황이죠 네 3번 3번 합시다 유명한 배우가 파일됐때 뭐에 대해서 리스트레이션 리스트레이션이 뭐죠? 리스트레인 잘 모르겠어요 리스트레인 리스트레인은 뭐지? 리스트레이션 효과의 툭 그렇고 그녀는 그가 그 주장을 모르지 않아서 그가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와이프를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그가 이런 fanatical한 팬에 의해서 와이프와 라이프가 왜 이러냐고 그의 라이프에 대해서 두려웁대 생명에 대해서 두려웁대 왜냐하면 그가 fanatical한 팬에 의해서 열정적인 팬에 의해서 모드이기 때문에 스토킹 되고 있기 때문이죠 답을 좀 먼저 하고 스케줄께 볼게 she, he, is, being, stalked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답은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해석으로 들어가면요 유명한 배우가 파일 했다는 말 하는 거야? 파일? 파일? 파일이 어디? 조사되었다 파일이 뭐지? 파일? 서류야 서류 서류를 냈다는 말 하는 거야 고소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뭐 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하는 명령을 위해서죠 그렇죠? 제안, 제안하는 명령 또 뭐 이렇게 가끔 모르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같아 제안 명령을 위해서죠 맞아요? 아... 여기는 접근금지 명령을 하려고 해야돼 접근금지 명령을 위해서 신청하는 거죠 근데 왜, 왜, 뭐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두렵다고 주장하면서 뭐가 두려워 그 생명이 미워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스톱킹 다운이기 때문이죠 이제 네, 대안으로 하겠습니다 2번, 2번, 4번 홈 컴퓨터가 네 현재 진행성태 네, 뭐죠? R BING 콜드 콜드 어폰 까지 가야겠죠 콜어폰은 요구하다는 뜻이야 홈, 집에 있는 컴퓨터가 요구되어서 지금 있어, 행하도록 많은 새로운 기능을 행하도록 이러이러한 기능들이죠 이제 가겠습니다 5번 네, 빨리 할게 네, 현재의 진행성태 제가 알림에 물을 갖고 해 드릴게요 일단 봐봐 네, 보자 A A A A A A BING A A RE 미국은 시작했는데 어떤 영적인 다시 자가 깨달음을 시작했어 믿음과 희망이 내 회복되어 주고 있는 거죠 이번이란 얘기죠 6번 뭐라고 해야해? R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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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번째로 해봅시다. being wasted 지금 뭐하는 중입니까? 지금 진행송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가 많은 자원이 매일매일 뭐하고서 낭비되어지고 있죠. 진행송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들어갑시다. 이게 뭐라고 해야돼? 과거래 과거 was being upgraded 이때죠. 나는 느꼈는데 정말 불편하게 있었어. 보통 인터뷰 동안에. 왜냐면 내가 느꼈는데 못췄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매겨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지. 뭐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기분이 안좋았다는게죠. 미래의 미래 엄마 어떻게 하니? will be will be being so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는 뭐해야되냐면 쇼핑몰에 가야될 데일 그리고 쇼핑을 해야되죠. 신발로 쇼핑을 해야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팔려주고 신발이 팔려주고 있을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가격에 싼 가격에 리즈너블한 가격에 네. 네. 토일렛 트레이닝 아워 퍼피 과거 was 빙 토일렛 트레이닝 트레이닝 라고 하면 되겠죠. 전체 가족이 매우 힘든 시간이라서 뭐하는 동안에 우리 강아지가 용병 가리는걸 배워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간다는데 너무 주무중 뚫는거 같은데 어떻게 비빔피구요 네. 됐죠? 다시. 수험태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 빙 피피 바이이구요. 여기다가 시제 맞춰주면 되고 바이오이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이 나온다는 것도 잊지말고 진행 수험태는 빙 빙 피피 바이이 다 나옵니다. 다시.